기상캐스터 배혜지 먼저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라고 직접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게 이번 뉴질랜드 세계합창대회에 저희가 획득한 은메달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메달인 것 같은데요. 수상 소감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빅화이어가 세계합창대회 팝 앙상블 경연에서 은메달을 이번에도 또 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땄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단원들과 아주 으쌰으쌰 붕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합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표로 갔지만 그래도 저희가 은메달을 땄는데요. 금메달이 아니어서 또 은메달이어서 감사한 이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대회도 저희가 꿈꿀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계합창대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창, 노래를 하는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합창단들이 챔피언전이나 또 일반인 참가들이 할 수 있는 대회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챔피언전이어서 메달 경쟁으로 들어갔고 올해는 한 40개국이 왔고 250팀, 그다음에 한 1만 1천 명의 싱어들이 와서 같이 축제같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만 1천 명이라고 하셨죠? 1만 1천 명의 싱어들이 참여한 세계 대회에서 두 번씩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마다 있지만 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미뤄져서 강릉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언제 또 한국에서 열릴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그렇게 메달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가 가기가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니면 또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또 단원들과 함께 정말 이번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은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매번 2년마다 다른 나라에서 열리니까 항상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시겠네요. 계속 수상 이어지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또 노하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화 사역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카이어만의 어떤 특징과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비카이어는 일단 훈련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가르쳐서 잘 보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단원들이 배워서 보컬로 또 교회에서 사역자로 활동하길 원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이외에 하나님의 찬스들을 많이 주셔서 대중문화 씬에 저희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음악 안에 크리에이션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방송음악이라든가 또 가수들과 콜라보도 하고요. 또 예배팀과 콜라보하면서 또 워십 콰이어로도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색깔들이 공존하면서 다양하게 합창의 문화를 믹스하면서 다양한 예배사역, 대중문화사역, CCM사역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있습니다. 수상을 두 번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계가 인정하는 사역 단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잠깐 말씀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12년 동안 빅화이어가 창단되고 지금 12년이 넘게 지금 이제 돌아오는 겨울이 되면 13주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등록을 하고 또 함께하는 단원들과 함께 3개월을 함께 찬양하고 훈련받고 또 쓰임받겠다 하는 결단한 단원분들과 함께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단원들과 또 지휘자님들이 함께 다 연합해서 같이 성장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나 꿈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셔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또 일반 방송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지방에서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해외에서도 저희 팀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는 사례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서 또 이제 그렇게 지역을 넘어서서서 또 함께 노래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교회들을 또 같이 일으키고 성장하고 같이 돕는 사역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고 좀 천 명 정도가 저희 단원들을 거쳐 지나갔는데 이분들이 각자 인생에서 주님을 잘 이렇게 흘러보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기대하고 빅화이어가 그냥 활동도 활동인데 어떤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빅화이어의 사역이 세계를 보고만 하고 또 다음 세대를 문화로 또 기독교 문화로 일으키는데 더 많은 쓰임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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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